라이나 손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8월달의 가장 핵심은 주택화재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의 간편심사가 시원하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급배수가 원래 500만원인데 1000만원까지 역대 가장 크다. 그리고 지진으로 발생한 우리집 손해도 보장이 되고 볼발사고로 유리파손도 보장이 가능하다. 유병자도 325가 출시가 됐고 고지상은 335, 보험료는 355, 인수예외질환도 1034개 당뇨진단시 진단비 1000만원, 고유랍당뇨 예외질환이 있고 치아보험도 유일하게 K03 치아경부 마모증이 보장이 되고 보존치료도 2개월만 지나면 100% 보장 타산은 1년이지만 2개월만 지나면 100% 보장이 된다는 거 일단 라이나 손해보험이죠. 에이스 손해보험 급배수 누출 손해가 왜 특별한가 쉽고 명확한 보장범이 알려드릴게요. 재물, 직접 손해에 포함하여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로 인해서 아래 시공을 모두 보상이 돼요. 누수삼지나 배관, 수리를 위한 시멘트 철거, 난방 배관 수리 이후 시멘트 복구이 다 돼요. 마루 철거, 난방 배관 수리공사, 마루 교체 이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시공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급배수, 설비, 누설, 손해보장. 여기 보시면 피범자가 김손해씨예요. 온수 배관, 균열로 주방과 거실 마루에 여기 보시면 침수 피해가 아니고 수침이네요. 수침 피해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러가지 침수인데 이거 반대로 됐네요. 침수인데 그래서 누수탐지, 가설공사비, 철거, 수장공사비, 기타공사비, 공가잡비, 보수공사 약 559만원이 들었어요. 이렇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건 지진손해 그러니까 천만원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손보상으로 최근에 더 주목받고 있는 건 지진손해, 지진으로 인한 건물, 일반가재 이런 거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고 물론 지진 나오기 쉽지는 않죠. 그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좋지 않을까 윤아리아리님 안녕하세요. 보호막님 얼른 들어오시고요. 자, 보호박사고도 포함하기 때문에 유리손해, 건물에 판유리 부착비용 외부에 바람이든 간풍이든 어떤 부상인이 던진 도래에 안방 창문이 깨졌을 경우 모두 다 실손보상으로 100만원 네, 자기 부담 그 2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특수건물 그래서 만원이나 만우천원 내로 하시면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급배수 천만원까지 풍수제외 1억 그 다음에 지진손해 그 다음에 20대 유리손해 100만원 층간소음, 가족, 도난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립빌라는 비특수건물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10년 갱신형이고 월납보험료는 2만5천원 그래서 똑같이 아파트 담보로 들어가는데 보험료가 좀 올라간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치니 화재보험 급배수 필수죠? 당연하죠. 자연임도 물난리나서 풍수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유병자 고객님들은 8월에 라이나 손보로 하세요. 1종은 325, 335 얘가 보험료는 325지만 보험료는 355다. 고지상은 325 오직 8월만 보험료는 355로 알류문은 335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감액기 없이 100% 면책 감액기 없이 바로 보장이 돼요. 일반암 90일 면책기가 있고 질병수습이 면책기가 없어요. 항암방사선 질병 부의장에 면책기가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인수 예외질환은 1034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예외질환은 5건까지 이 모두가 다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제지 아시겠죠? 라이나 손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는데 에이스 손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편보험 3대 질환 진단비는 라이나 손해보험에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 사망 그 다음에 암진단비 2000 뇌혈관 허혈성 이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라이나 손해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은 정말 잘 나오는데 하나 유일하게 단점이 있어요. 갱신형밖에 없다. 비갱신형은 겨울때 하반기 때 나올 예정입니다. 3,5, 3,2,5도 이렇게 저렴하게 갱신형이니까 20년 갱신형이니까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면책 없는 당대통이죠. 당뇨 진단비 대상포진 통풍도 천만원, 삼백, 백만원씩 가입이 되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지혈 환자도 모든 담보 표준체로 인수가 가능해요. 고지혈 있는 사람도 뇌혈관 진단비, 수술비, 중증, 질환 산정특내,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 중증 이 모두가 지금 고지혈 있는 사람도 표준체로 저렴하게 만원대, 이만원대로 가입이 된다. 20년 갱신형이니까 저렴한 겁니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지혈 환자라면 심내열관 대비는 필수예요. 고지혈증, 이상지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다는 거 이로 인해 혈전이죠. 피떡이 생겨 죽산경화증으로 혈관이 막히면 뇌졸증이나 신근경색 발병의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또 고혈압, 당뇨, 무활증 지금 신화에서 고혈압, 당뇨 1,000만원씩 대상포진 통풍 500만원씩 8월달에 출시가 되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고혈압도 한도가 라이나 손해보면 낮고 당뇨도 6.5 이상이면 1,000만원이 아니고요. 6.5랑 7.5, 8.5 이렇게 9.0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당뇨 1,000만원 받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신환으로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1,000만원 나온 걸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고고당 유병자 보험에서 고지혈증만 진단받은 경우 표준체로 전담보로 가입이 되고 고혈압, 당뇨로 진단받은 경우 혈당, 당화혈색소 공보혈당 165 이하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합보험 특협별 인수한도도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질병구장의 50세 이하는 5,000 51세 이상은 2,000 이렇게 가입이 되고 뇌혈관도 3,000까지는 다 가입이 돼요. 암진단비는 40세 이하는 1억 5,000 60세 이하는 1억까지 가입이 되고 나머지는 따로 큰 대동소의 한비다. 라이나 손해보험 치아보험이 가장 에이스 손해보험이죠. 가장 잘 팔리고 있어요. 충치 임플란트 크라운 부담없이 든든하게 유일하게 치아경부 마모증이 치아보험에 보장이 되죠. 타사는 다 안 돼요. 국내 모든 보험회사는 치아경부 마모증 K03이 보장을 안 해줍니다. 수리복구 교체도 모든 보험회사가 안 해주지만 라이나 손해보험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보존치료 다른 모든 보험사는 1년이 지나야 100% 보장이 되지만 라이나 손해보험은 이제 9개월 270명만 지나면 100% 보장이 돼요. 컴퍼질레지 인네이 온네이 크라운이 높은 금액으로 그리고 연간 3개 아니에요. 무제한으로 보장이 돼요. 무제한. 치과 치료 중인데도 가입이 돼요. 타사는 치과 종료 한 달 후에 가입이 되는데 라이나 손해보험은 치과 치료 도중에도 가입이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 보존 수리복구 교체 5천원 컴퍼질레진 크라운 50만원 수리복구 모두 다 보장이 되고 보험료도 2, 3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1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보존보체 같이 넣어도 되는데 보철 임플란트도 50만원이 최고예요. 그래서 솔직히 큰 장점은 없다는 거 그래서 임플란트 높은 금액을 원하면 라이나 생명이나 삼성생명 이런 데처럼 한화생명처럼 150, 200까지 들어가는 회사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편고지도 이번 주 외에는 미고지에도 다 가입이 되기 때문에 입원비, 수술비, 추간판, 수술비, 창상봉합술 모두 다 이번 주 만이면 가입이 된다는 거 모든 연령 최대 50만원 추간판 신경차단수 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골절진단비도 최대 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대퇴고 다발 골절인 천만원 이렇게 해서 저 보호방에 예전에 골절진단비 천만원까지 넣어드렸던 내용 올려드렸습니다. 자, 일단 라이나 손해보험 지금 라이나 손해보험 지금 여력이 거의 뭐 매우 높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224%보다 높아요. 라이나 손해보험은 300% 그래서 브랜드 라이나 손해보험 에이스 손해보험에서 브랜드가 좀 약하지 않냐 하지만 보험금은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정말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번에 못다한 삼성 하나 라이나 손해보험 상품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r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